자 안세진이 저작권 기념으로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르바 기초 중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박량이 되겠습니다 안세진이 5번발 5번발을 해서 옆으로 4박을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역박량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성을 요렇게 돌려서 뒤에 서서 카트를 주면 좋겠죠 뒤에서 보시면 안세진이 12개발을 끝나고 나면 요정도는 하실수가 있어요 사실은 안보여야 되는데 뒤에 서 보시면 5번발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옆박량이니까 안세진이 1번발로 1번발로 해서 이렇게 뒤에 서는거에요 그래서 마무리는 카트로 해서 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역시 dvd가 나와있어요 dvd가 요거 요거를 한 장으로 묶었어요 한 장으로 그러니까 한 80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고딩까지 꼭 상상 보시고 이 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세진이 5번발로 해서 이렇게 4대발을 움직이는거에요 그래서 역방향이니까 이런식으로 내려서 돌려서 이렇게 돌릴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방향따라 돌릴게요 이거는 안세진이 5번발로 해서 안세진이 5번발로 해서 안세진이 5번발로 두는 발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여성을 서서 그대로 말아봐 그 여성이 여기까지 싹 돌린다 그렇게 예 그래서 그대로 풀어주면 그대로 풀어주면서 그대로 손을 탁 가까이 잡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하트 쳐서 이런식으로 자 뒤에서 한번 더 보실게요 기분이 나왔다고 했죠 자세한거는 거기 보시고 이번에는 저작권 기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준다 자 5번발로 해서 지금 교재를 사놓으시면 좋아요 교재라기 보다도 프린트인데 요번에 요번 이렇게 방송 끝나면은 이제 시간 나면 또 하나씩 하나씩 할거야 그때 교재 펴놓고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좋아요 자 이때는 요번에는 여성을 돌려놓고 옆에서 놀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안세진이 7번발 건너가서 1번발로 돌리시면 돼요 카치 넣어주면 내 맘이 되겠습니다 역방향이 됐죠 요성을 한번 해볼까요 여성으로 똑같아요 정면에서 자 안세진이 5번발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막아주는거에요 이게 역방향이 되서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이런식으로 돌려서 여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3번 여성앞에서 돌기에 음영 두바퀴가 있습니다 여성앞에서 돌기는 안세진이 2번발로 들어와서 여성앞에서 여성앞에서 이렇게 돌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돌아서 여성을 돌리고 다시 한번 내가 돌아서 여성돌리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손 바꿔서 돌리거나 카트 주면 되구요 여성앞에서 없는걸로 그냥 내 맘이에요 여기서 뭐 초보자를 위해서 여성앞에서 돌아 conversions 이렇게 여성 앞에서 이런식으로 돌고 이렇게 여성 앞에서 그냥 돌아주시면 되요. 굳이 도는거는 역시 DVD 있으니까 사서 보시면 아마 발이 자세히 나와 있을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돌기. 외곽돌기는 이것도 역시 그 제가 DVD 사서 보시구요. 발 나와있으니까 여기서는 바쁘니까 외곽으로 여성하고 이렇게 돌아가는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성보다 돌았죠.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서 이런식으로 또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여성 앞에서 툭 툭 쳐서 이런식으로 여성은 이렇게 가서 그래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여성 앞에서 외곽돌기 뒤에서 보시면 외곽돌기 손잡고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외곽돌기 이런식으로 돌아서 툭 쳐서 돌아서 이런식으로 외곽돌기 외곽돌기 발을 해야만 나중에 목뒤로 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외곽돌기 발에서 이렇게 손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성하고 다른식으로 이런식으로 돌아서 외곽돌기 돌아서 툭 쳐서 그래서 보내서 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외곽돌기 발은 어디에 있다. 기분도에 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말은 제가 나중에 혼자 솔로 방생할 때 발만 찍을게요. 혼자서 근데 저랑 계속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같이 모델분한테 여기서 발 찍힘 그래. 나중에 저 혼자 솔로 할 때 발을 제가 그때 발만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찍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모델분이 칭찬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칭찬할 정도면 제가 되게 잘한거야. 거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시냈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네요. 외곽돌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곽돌기 같은거는 잘하시면은 여기서 외곽돌기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서 여기서 툭 카트 시켜서 그대로 돌아서 요렇게 나중에 dvd 사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그래서 개념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대표님. 혀가 짧아가지고 개념.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찬령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모텔 대신이 나왔는데 대신이 들어가지고 뭐 고몰이 대신이인줄 알았는데 대신이 갈까 그랬더니 대신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이 가끔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델님은 옛날에 대신이 그랬더니 안 가보셨나? 이렇게 대신이 큰 말이지 않았대요. 근데 또 우리 큰 말 감독님은 대신이를 혀가 짧아서 혀가 짧아야 돼. 대신이를 들어서 대신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이제 안 가르치는군요. 자 국가씨, 안 가르치. 자 그닥 또 우리의 저, 안 가르치는 뭐 그러니까 뭐 안 세진이 두 번 받은 거에요. 들어가는 발을 알아야 돼. 막고서 그냥 안고 돌아야 돼요. 그냥 안고 돌아야 돼. 여섯 박으로 놓고 꼴리는 대로. 어.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탱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때 속 가로막힘. 여기서 탱고 추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옥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이때는? 이때는 여기서, 이때 이렇게 나랑이셨죠. 이때는 여성을 그대로 보냈어요. 이빨. 그냥 이빨 보냈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육자형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여성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보냈어요. 이빨. 그 여자가 계속 내놓게 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옥까지는 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부기 사서 보시면 나오고. 요 정도만 해 드릴게요. 저 호가시 역시, 호가시 나중에. 호가시 여기서 나옵니다. 수파로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기본 호가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기술을 배우려면 나중에. 이렇게, 기본 호가시는 이거죠. 그 다음에, 여자 들어주고. 여자 뽑아주고. 손바꿔 잡고. 쓰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 잡아가지고. 풀면서. 이런 식으로 축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주기. 다시, 뽑아주기. 그만하시면. 여분에 여자 나오는 거 감아가지고. 뒤로 축 많이. 뼈가 중요해요. 뼈가 중요해요. 뼈는. 서비스로 제가 하는 게. 탁쳐말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툭 쳐서. 여자 허리를. 이렇게 마는 거야. 탁쳐말기. 이게 재밌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여성을. 툭 쳐서. 이렇게 말하고. 보내는 기술이에요. 탁쳐말기. 이런 식으로. 호가시. 역시. 이런. 이런 거는. 발 모양은. 그러니까 초구. 중구. 9월 9일까지는. 발이 다 틀려요. 이거는 제가. 광고 방송입니다. 혼자. 솔로 방송할 때. 발을 찌극해. 그런데 발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DVD 사시. 그러니까. 못 보실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못 사시고. USB도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을 찍을 거니까. 만약에. 되시는 분들은. 관심 갖지 마. 거기 다 사시면 돼. 그래서. 솔로 방송할 때. 하겠다. 자. 지금. 사박사박.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목걸이에서. 목걸이에서.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사박사박으로. 보내는 기술이에요.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박을 팔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여성이 잘하면. 잘하면. 여성 뒤에서 쓰는. 이렇게. 사박. 뒤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에서. 사박은. 두 가지가 있다. 뒤에 쓰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옆에 쓰는 방법. 옆에. 여기서. 이렇게. 옆에 쓰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네. 사박. 그리고 이 사박에는. 어. 사박사박. 발 거기 나와있구요. 또 사박사박만 모아 놓은 DVD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만. 사박사박만. 사박사박만. 모아 놓은 DVD. 80분 짜리. 90분 짜리인가. 이렇게. 사박사박. 이것만 모아 놓은 DVD가 또 별도로 있어. 그러니까. 서서 보시면 되요. 거기에. 그래서. 뭐든지. 에. 투자하는 곳에 이익이 나는거야.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 세계에서 50대. 100대 그룹 안에 드는데. 만약에 돈만 벌었어. 투자를 안해봐. 공장도 안 만들고. 직원도 안 뽑고.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되겠냐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거에요. 삼성전자 그 연구개발비가. 이익이 30%래요. 40%. 만약에 10조로 벌면은 4조를. 연구개발비 있어요. 계속 투자를 올리니까. 마찬가지야. 춤추시는 분도 투자를 해야돼. 투자 없이 어떻게 춤이 기술이 늘어요. 구두장. 실비단사. 우리 감독님이 이거라고. 제 마냥이 맞다고. 시드. 아무것도 안사. 그룹은 기술이 아닌데. 무더장도 한거야. 심지어. 무더장도 한거야. 그럼 기술이 안된다니까. 시드 사고. USB 사고. 무더장도 하고. 저한테 충분해 주시고. 자. 나머지. 팔러서부터는. 지게시대부터는. 밤시간에. 또 하구요. 오늘의 명원. 투자하는 곳에 이익이 있다. 그래서. 여성을 우리 이제. 우리가 보통 인라인들 혼자 살잖아. 여성을 사귀고 싶으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방에 두어서 리모컨만 두고 있어봐. 지국에서 하늘에 여자가 떨어지나? 안 떨어져? 이씨. 나가야 된다니까. 옷도 사입고. 화장품도 바르고. 예쁘게 해서. 무더장 가면. 여성이 걸린다니까. 집에 리모컨만 들고 있어봐. 응? 투자를 해야 돼. 여성도 걸린다고. 그냥 보내면 안돼. 항상. 차비도 좀 보내고. 응? 무조건 보내라. 차비를 주자마자. 2만원. 3만원. 그러면. 다 걸리게 되어있어.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구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괜찮아. 아. 근데 안 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DVD도 사고. 하다못해. 종이조거리는 사야 돼. 종이조거리. 그래야. 뭔가 늡니다. 아. 아니면 그냥 와. 저 학원에. 내 컴판잔. 차비를 더 드리란 말이야. 시간이라도 투자해야지. 시간. 학원에 오시면. 마인사입니다. 해주시고. 컴판잔 드리구요. 자. 오늘 방송 또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안세진이. 에.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목걸이. 예. 지금 갑자기 오신 분은. 어. 번호수수 돼있습니다. 그 번호수 보시구요. 어. 저작권 기념으로 제가 타이틀 달을게요. 저작권 기념으로. 제목을. 저작권 기념으로. 저작권 기념으로. 요거를 저작권 기념으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카톡으로 서비스를 써줄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안세진이. 자. 어. 안세진이 그. 1번발 할게요. 그냥 바쁘니까. 자. 1번발. 1번발. 근데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1번발. 그래서 3번발. 목. 다시 3번발. 다시 3번발. 다시 3번발. 이거는. 내 말 아니야. 만약에 여성이 잘해. 그럼 공중으로 3번발 해서. 내렸다. 여성이 잘하면. 올 때도 공중으로 훅. 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어했다면서. 4번발. 서서. 이거는 발이 없으니까. 서서. 그냥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서서. 서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3번발로 가가지고. 여기 서서. 7번발로 넘어가서. 1번발로 돌려. 여성이 잘하면. 카트치고. 카트쳐서. 카트쳐서 싸이고. 딱. 같이 서시면 돼. 이렇게 해서. 목걸이. 자세한 거는. 디브지 있으니까. 한 번씩만 할게요. 거기에. 100뿐짜래요. 100뿐. 요게 100뿐이라니까. 요거 한 칸이. 다 한 칸 한 칸이. 그거 100뿐씩 있어요. DVD에. 사놓으시면 좋습니다. USB도 되구요. 카트로도 보내야 되고. 메일로도 싸. 돈만 있으면 돼. 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정 안되면. 제가 목으로도 갈게요. 다 됩니다. 자. 6번. 들어. 어깨 감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산발로 들어와요. 안세지. 산발로 들어와서. 들어. 들어. 딱 한 번만 할게요. 들어. 또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안세지. 산발로 들어와주세요.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뒤부를 사보셔야 돼. 다시. 어깨. 또 안세지. 산발로. 감아. 감아.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잘하면. 잘하면. 안세지. 7번발로 건너가고. 7번발로 건너가서. 이소룡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소룡. 여기까지 할게요. 이소룡. 그래서 마무리는 안세지. 터너발로 가서. 여기서. 손바꿀 잡고. 나가는거. 카트쳐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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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깨 감아. 3번. 지금. 기술을 보라는게 아니구요. 아. 이런 기술들이. 안세지. 기초발에 달려있구나. 그걸 설명하는거에요. 지금. 그거를. 기술을 배우라는게 아니고. 기술을 분석하자는 얘기에요. 기술 분석. 7번. 엄지거리. 엄지거리. 역시. 안세지. 3번발로. 엄지를 딱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엄지거리. 그래서. 안세지. 다시. 3번발로. 자. 1번발로. 손바꿔 잡고. 1번발로. 이렇게 서서. 상관없어. 이렇게 서서. 3번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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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번발로. 다시 한번. 3번발로. 마무리. 1번발로. 여기서. 다시. 3번발로. 여기서. 따라하게. 우리. 기초에 나와. 따라하게. 계속. 올라갈 때. 3번발로. 가서. 다시. 땡겨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3번발로. 가서. 옆에 쓰고. 마무리. 7번발로. 1번발로. 가지고. 카트쳐서. 카트쳐서. 카트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기술을 지금. 보해라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 모든. 그. 기술에는.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유튜버는. 핸드폰을 사잖아. 하고. 분해하더라고. 진짜. 그걸 막. 유튜브에 올렸어. 야. 그거 봐. 그 사람은. 첨단 기계. 태모니 PC 사자. 분해. 그걸 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 기술이.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나. 분해한다니까. 다 유튜브에. 진짜. 유튜브 검색해봐. 그 사람의 구독자가 엄청 많거라고. 몇 백만원 번데요. 구독이 많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구매하는 거야. 엄지거리가 이게 지금. 핸드폰. 이건. 갤럭시 20이야. 분해공발. 분해보니까. 1번발. 3번발. 7번발이다. 아시겠죠. 8번. 요건 이제. 2, 2, 3번발에 대한 대기입니다. 요건 이제. 안세진 1번발. 자. 1번발. 1번발. 다시 한번. 1번발. 2번발. 여기서 2번발으로 올게요. 2번발. 또 여기서 가운데 들어와서. 2번발. 자. 여기에 가운데 들어와서. 3번발. 요 얘기에요. 요 얘기. 또 3번발. 3번발. 7차 써있게 되면 7번발. 7번발. 자. 어깨. 또. 어깨. 또. 어깨. 미술을 하는거에요. 마무리. 안세진 7번발. 7번발 건너가라 해서. 터널. 자. 이런식으로. 어. 손바꿔서. 카트채서.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이. 아. 요게. 갤럭시 10이구나. 근데 안세진이 지금 갤럭시 10을. 분해하는 거를 보시는 거라니까. 이 기술을. 어. 여기서. 기본발로 되어있다. 9번 되겠습니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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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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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번. 자. 여기서. 1번. 자. 여기서. 7번. 7번. 1번. 바로. 기분도. 서서. 보세요. 여기서. 뭐. 대가를 하셔야 필요가 없어. 1번. 자. 여기서. 2번. 다시. 2번.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3번. 3번. 들어갑니다. 3번. 이런 식으로. 또. 7번. 또. 7번. 또. 3번. 다시. 이번에는. 또. 3번. 마무리. 7번. 2번. 3번말 자 여기서 5번말 8번말 그래서 또 사교충을 추더라도 우리 웬만한 집에는 성격층 한 번씩 다 있죠 그게 부적이야 살아가면서 성격층으로 다있어 아니면 집에 뭐가 있지 하나씩 다있잖아 냄비가 있나? 어쨌든 하나씩 가지고 있으십시오 추출이신 분들은 이거 진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난세진 기초 12개발 DVD 아니면 21개발 DVD 나와있거든요 그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요 여기서 3번말 또 3번말 다시 한번 3번말 3번말 여기까지가 개똥인데 여기도 있어요 개똥이 그 나중에 할게요 뭐 지게 지니 개똥이 뭐 뭐 많습니다 멋지게 도는 개똥이 바람나 개똥이 뭐 그거는 나중에 이거 여기 뒤로 나와있을꺼야 조금 자 근데 왼손만 4가지 왼손만 앞으로 제 고급 영상이 많이 나올건데 요걸 꼭 기초로 앞으로 사용돼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남자가 숙이고 도구 그런건 전 자신없어요 전 자신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만한 뻑뻑히 하는걸 잘해요 그러니까 뻑뻑한거 좀 보시고 숙이고 그러고 혼자 공부하세요 자 이제 왼손만 4가지 예 이런거 되겠습니다 맨손 자 왼손이죠 왼손만 4개 1번 1번 1번은 안세진 6번 발에 6번 발 이런식으로 썰 여기서는 법을 입었자 선아말로 들으셔서 자 뒤에서 모셔야되는데 가슴 역시 1번 발주기 1번 말 1번 발로 해서 요번에는 가슴에 손 이렇게 여기서 넘길 때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3번 목뒤에도 왼손만 4가지 탈 없이 기본 발이나 3번 발 그저 3번 발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1번 발 어깨 잡고 7번 발 그래서 1번 발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난다 이렇게 돌아서 쓰셔도 되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왼손만 4가지니까 왼손만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하고 또 기초 기부장 3번 나와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무리 3번 발을 와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해서 7번 발을 건너가서 이렇게 1번 발을 빠져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기초발이 기초발이 어떻게 꼭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제가 팔아서 먹고 사는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세요 집에 진짜 답답해 3개씩 주면서 이런거 디오디 한장 안사시면은 뭐 지루박 진짜 지루박만 쳐도 돼 이거만 해도 된다니까 그 차 나올때마다 신차 뽑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사람은 차에다가 20년 30년 볼잖아 포니 하나 가지고 마찬가지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30년 추셔도 깎아가 없어요 어떤사람 뭐 이거 다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고 차도 마찬가지야 저도 지금 5년째 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터널 부인도 한 30년 됐고 사네 부인도 한 30년 됐고 살죠 남자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갈고 싶은 사람은 또 갈죠 저도 갈으려고 이혼했는데 아직 못 갈고 없고 했네 우리 모델분을 족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웃으시네요 마지막 12번 터널 12번 시간 끌려고 제가 맞춰보려고 영상이 10분 단위로 끊어지고 있거든요 맞춰보려고 개소리 한 번 했습니다 안하려고 그랬는데 자 안생이 3번발로 할게요 엑스터널 역시 3번발이야 자 요거 3번발을 위로 가져줘요 3번발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생이 7번발로 와 이렇게 다시 한 번 3번발로 해 요번에 3번발이 가가지고 뒤에 숨어 정해진 게 없다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 1번발로 손바커자 자 엑스터널 뒤에서 보세요 안생이 5번발 자 그래서 8번발로 해가지고 여기서 꺾는 발 자 여기서 터널 7번발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거 안좋아하는데 터널도 이걸 왜 했냐 저는 갤럭시 20을 안써요 안쓰지만 제가 사서 분해한거라니까 안좋아하지만 갤럭시 20을 사서 분해했듯이 엑스터널을 바로 분해해 드린거야 요런 쉬운 발이다 그래서 결국은 12개발만 알면 이거 말고도 우주에 떠있는 별보다 많아 기술이 지루 봐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아니죠 다 남자분이니까 그냥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동생 한번 믿어보시고 저보다 어린 분은 형아 한번 믿어봐 형아 손해 볼일은 없어 형아 한번 믿으면 진짜 이거만 배워도 돼 이거 한번 죽을때까지 다 못쓴다니까 12개발을 죽을때까지 못써 형아 한번 믿어보시고 동생 한번 믿어보세요 나이 드신분들은 동생 한번 믿어보시고 어르신분들은 형아 한번 믿어보시고 혹시 여선생님들이 계시면 오빠 한번 믿어봐 여선생님들은 누나 누나도 있더라구요 요즘에는 아 옛날에는 옛날부터 있었구나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방송이 오늘 마치구요 다음 영상에서 구독해 놓으시고 아 처음 오신 분은 구독하시고 저 팬들은 좋아요 항상 아시죠 이건 안해도 돼 이게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건 많은지 아니까 굳이 뭐 누르지 마세요 손가락이 물집 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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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